이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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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놀러 갈까? 그래야지 밖에 나가야 돼 놀러 갈까? 어디로 갈까? 놀러 갈까? 놀러 갈까? 우리 치카치카 할 건데? 치카치카? 응 치카치카 하면 그렇지 꺼내고 그렇지 치카치카 짜야 돼 말만 좀 느리고 다른 걸 잘하네 민망 쫓아오니까 응 예빈이가 치카치카 해볼까? 예빈이가 치카치카 해볼까? 예빈이가 치카치카 해볼까? 예빈이가 치카치카 해볼까? 치카치카 응 그치? 아 귀여워라 아 예 뚝 육아도 야무지게 하네 그게 예빈아 줘 그치 그 다음에 뭐 하지 우리? 치카치카 응 치카치카 했으면 뭐 해야 되지? 우글우글태야 그치 그치 저 기다리는 거 되게 보통일 아닌데 맞아 난 성격 급해가지고 알지 본인이다 하죠 어 성격 급해가지고 잘하는데 엄마한테 해줘 해줘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? 응 엄마 해줄거야? 응 아 혀녀야 아 혀녀야 아빠라 입자 일로 옷 갈게요 예빈이가 옷 입어보자 예빈이가 입을 수 있어? 지금 머리야 나와라 엥? 저거 넣는 게 힘들어 기다려 머리만 엄마가 도와줄게 응 잡고 머리로 잡고 그치? 어떡해? 머리야 나와라 스스로 하게끔 가연이가 엄청 잘 본다 애를 엄마가 조급하지 않아서 좋다 아주 어려워요 아이씨 아이씨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난다 그리고 옷 입힐 그러지 너무 이쁘잖아 네 너무 이쁘다 내가 한번 신어봐 신발도 혼자 신어? 태권리 가져가 가져가 가져 에이 반대로 신었지? 응 난 초등학교 때까지 거꾸로 신었던 거 헷갈리더라고 지난방석 때도 거꾸로 신었던 거 예예예 요새 좀 주행하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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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데 갈 거야? 신빈 거 할 거야 응 누려 누려 갈 거야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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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? 버스 타고 어디 갈려나 보다 응 엄마 여기 타요 응 알겠어 안다 온다 안녕 출발 출발 어디 갈라나 출발 와 좋다 좋아 좋아 예 예 예 예 신나 가지가지 귀엽네 신나 신나 오 진짜? 엄마도 신나 엄마도 신나 엄마도 신나 엄마도 신나 엄마도 추석에 놀러 가는 건 처음이거든 추석 연휴구나 응 트롯트가 뭔지 알아? 응? 귀여워 나 좋아 사과야 그래 춤춰 우리 가현이 에너지가 없다 저한테 추석이나 명절은 딱히 뭘 하거나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에휴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났던 적이 없었고 예빈인을 낳고 나서도 똑같이 항상 집에만 있고 둘이서 좀 외롭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아이고야 추석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외로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겠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어딜 가지를 않고 뭘 따로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저런 명절이 많이 외로워